지난주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주간입니다. 이를 맞아서 경찰, 이민국 등과 관련한 이민자의 권리를 자세히 홍보하는 개몽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경찰이나 이민국이 이민자들에게 취조할 때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답변 실수로 체포되는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민자 권리를 알리는 주간입니다. 이민 옹호단체에서는 권리를 알려주는 카드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민자 권리 개몽 캠페인은 특히 경찰이나 이민국 등과 관련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민자의 권리를 알리자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권리가 적힌 카드는 한국어, 스페니시, 중국어 등 8개 국어로 되어 있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직원에게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대해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영사관 직원과의 접견을 요청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갖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례한 행동,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됐습니다. KT 뉴스 이삼현입니다.